. . . 왜 이렇게 다운돼 있어. 왜 이렇게 다운돼 있어. 단독방에 초대돼서. 예스올로러 촬영해서? 시원 단독방에 초대해가지고. 오늘은 재밌어. 예스올로 촬영하면 형님이 있잖아요. 아 그거 좀 주작 같아요. 어차피 웃음은 건 기동이야. 그래서 준비한 콘텐츠가 우체국 팀을 할 거예요. 3대1. 1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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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기 한 번 해봐 야 이 분야 이번 눈은 3대1? 3대1에서도 만약에 1대1가 2분의 1이잖아요 1, 4분의 1, 4분의 1 합쳐서 2분의 1 야 너도 똑같아 왜 야 너도 빌런이야 진짜 악편이야 아니야 내가 내가 알려줄게 내가 알려줄게 천재로서 내가 얘기해줄게 내가 웃기만 할 줄 우는 것 밖에 못하는 바보 그냥 바보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 바보 그냥 바보야 아니 선생님 그냥 바보야 오늘은 뭐 어떤 룰이에요? 오늘은 세 분이 경찰이 되고 감독님이 도둑이 되고 아 아파 경찰색 도둑 한 명이서 진행하는 게임으로 도둑은 경찰색 카드를 들고 도망가며 결제를 합니다 경찰은 첫 결제까지 도둑을 잡으러 갈 수 없으며 이후엔 카드 내역을 보고 도둑을 쫓아갑니다 잡히지? 그럼 내가 그 두 배로 현금을 줄 거야 네사비에서 안 잡히면 안 잡히면 그냥 내가 쓰는 거 진짜 망쳐 그런 거? 근데 3대1로 하면 너네가 나 이길 수 있어? 2, 2, 2, 3 3대1로 하면 안 될 거 같아 짜증나 저 옷 꺼고 패고 싶어 야 너네 벌써 쫄고 시작하면 어떡해? 야 근데 잡을 생각을 해야지 못 잡아 잡을 생각을 해야지 이 바보야 못 잡아 아 몇 번 잡는 시도도 하겠지 눈앞에 몇 번 놓칠 거야 그럼 결론 어쩜 웃으면 동기론 근데 그래? 역시 사상 탈러스 저 바보새 덜덜 야 나 보여 똑똑해 너 똑똑해 내 말 타봐 뵐게 안녕 안녕 아 제가 또 소름 돋게도 나오면서 나오면서 정재율이랑 박현수한테 포석을 벌써 해놨어요 너는 너네 팀이 나를 못 잡게 해라 내가 너 카드를 안 쓸테니 박현수한테도 얘기했고 정재율한테도 얘기했으면 나는 강제의 카드만 쓰면 돼요 근데 이제 얘네가 과연 배신하냐 안하냐인데 차근차근 보면 되고 널 뽑을 줄 알았어 이게 문제야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야 야 일단 이게 출발하기 전에 해야 할 게 있어 응 내 마음속에 있는 말해 말해 말해봐 지금 내 모자가 있는 것 같아 너잖아 아까 들어도 모르겠어 카메라 꺼져 너 무슨 얘기했어? 꺼져있을 때 봤어 너랑 나랑 응 내부 분열 만들려고 넌 똑같은지 알았지? 이 치마 알려달라고 이번에 나 지금 믿을게 재현아 내가 말했잖아 내 내부자들 있다니까 아니 난 너가 이렇게 솔직히 말한 거 처음이야 그치 우리가 대신 안 하는 게 일단 첫 번째였으면 그니까 맞아 옳지 않고 좋아 바보 어벤더스였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저희 주문 바로 해도 될까요? 네 바질소바랑요 로제 비스크쇼바랑요 네 라자냐 그렇게 세 개 먼저 주세요 네 근데 그것도 생각해야 돼 지금 자기들끼리 이미 담합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 겁나 소름이죠? 왜냐면 셋이 뭉칠 수밖에 없는 좋은 환경이거든 거기에도 다 대비를 해야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여보세요 뭔가 벌떼의 소리세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내가 봐줄게 말 안하면 넌 내 신뢰를 오늘 하루종일 잃는 거야 뭘 얘기하는데? 끊어 마지막 기회 좋다 나도 그냥 깔게 애들한테 오케이 까 안녕 안녕 넋카드 쓴다 다 짰어 지금 아 이것들 안되겠다 혼 좀 내야되겠다 지금 제 짬밥상 공유가 됐어요 지금 벌써 다 공유가 됐어요 거기 안에서 일단 애들 것쯤 뭐 좀 더 시켜줘야 되겠다 시켜주고 나가야 되겠다 라구랑 버섯크림 하나씩 더 시켜줘야 되겠다 라구 버섯크림하면 셋이 먹겠지 그래 그냥 저기다 놔두시면 일로 와서 먹을 거거든요 지금부터 뛰어야 돼 자 갑시다 갑시다 빨리 갑시다 자 갑시다 어? 뭐 아트카드 왔는데? 고시고시였나? 고시고시였나? 말하자 하자 야 무서워 무서워 잡힐 것 같아 진짜 야 알지 알지 존나 멋있게 잡은 다음에 미란다 보지 당신은 뮤지컬 행사의 권리가 있고 당신이 하는 바와 당신이 절개가 될 수 있어 당신은 변호사님의 권리가 있다 오케이 딱 존나 멋있게 하는 거야 오케이 딱 이렇게 엎드려 당신은 변호사님의 권리가 있고 당신은 분명히 정치할 수 있습니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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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긴 하겠다 근데 느낌이 좀 착한 것 같다 갑자기 기가 막힌 제 다음 작전을 한번 보세요 딱 남자의 3명만 섭외할 거예요 땅땅땅 결제를 순서대로 땅땅땅땅 이렇게 약간 카드도 줘야되고 핸드폰 번호도 줘야되고 이래가지고 선별이 좀 필요해 어 저 친구하고 싶다 저 친구 이쁜데 안녕하세요 어 혹시 저 누군지 알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혹시 지금 안 바쁘면 저 하나만 도와줄 수 있어요 저희 카드를 하나씩 드릴 테니까 친구는 여기서 사고 싶은 모자 사면되고 친구는 저기서 피어싱 사면되고 내가 카톡하면 그때 사면돼 알겠죠 오케이 빠이빠이 일단 흩어져 자 일단 요거를 가지고 있어요 네 요거 가지고 여기 편의점에서 쓰면 돼요 네 여기서 네 저희도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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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과장님 원래 윈으로나 밥 먹으면 경보합시다 경보 예 나 쉴 말이 없긴 하다 아이씨 어 나왔다 어 세븐일레븐 여기 완전 그 거기 아니야 거기 거기 아이씨 저기다 잠깐만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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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렇게 왔지 아 아 아 아 여기잖아 여기야 나 분실생산 아니겠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떠난지 불과 10분만 안됐는데 아 아 근데 여기서 금논 날씨가 어디 들어가 있지 않을까 너무 안 금논인데 어 어 아 눈 마주칠 뻔했어 존댈 뻔했어 긁고 백다방 앞으로 스페이스 모리스인가 여기 곳에 의류점 어디 있어 3시 10분 어 지금을 읽었는데 어 근데 저가 가서 우리가 만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올라오는 길인데 야 너네 여기로 가 나 여기로 갈게 찢어지는 게 맞아 믿음 찢어지는 게 헐라 그래 믿음 희망 화이팅 네 아 아 씨 배신할까 라고 할 뻔 오늘은 배신없습니다 끝까지 맙니다 와 씨 돈 존나 쓰네 백카드 벌써 10만원 줄봤음 어 친구야 나 지금 너 보이거든 백다방에서 친구들이랑 먹고 싶은 거 먹어 그냥 사먹어 백다방에서 먹고 싶은 거 사먹어 죄송 저기서 쟤는 아 또 그거 같다 국타인 24시 홍대점 어? 백다방 백다방 뭐야 겁나 좋는데 백다방 아니 야 지금 같이 긁혔는데 어 백다방 홍대 지금 긁혔어? 어 지금 좀 전에 세븐일리가 홍대스타점 긁혔는데 방금 아 근데 난 여긴데 이게 딴 데로 가고 있어 여기 근처인가 어? 어? 백커피 백다방이네 아 이거 아까 찍은 거 아니야? 우리 백다방이야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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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다고? 방금 찍은 거잖아 물어볼까? 이거 연기하는 거 아니야 정재야? 저희 그 아이스티 하나랑요 미투? 어 어 몰래 좀 찍어서 나중에 보내주고 바로 백다방에서 아무거나 긁어라 바로 옆에 있는 데서 긁어버려 35분에 백다방 홍대거리점에서 또 긁었어 네 여보세요? 어디야? 어디 백다방? 아니 거기 없다며 여기 있었는데 방금 몇 분 전에 백다방 홍대거리점에서 35분에 긁었어 야 너네 사진 있는데? 카톡 아 카드 맡겨놨네 신고 아니야? 여보세요? 뭐해 거기서 뭐해? 야 카드 어디서 숨겼어? 어 진짜 한 2분 전에 똥을 켰는데 뭔 소리야? 어 그래? 일단 그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는 선량한 친구니까 핸드폰 줘 알았어 일단 좀 저기 카드 주세요 카드? 카드 있죠? 카드 주머니 한번 만져봐도 돼요? 주세요 아 잠깐만 기다려 아 잠시만요 가시면 안 돼요 아니 빨리 알겠어 아니 카드 있어요? 아까 뒤에 가서 지금 건기동 만나러 가죠? 아니에요 어딘지 몰라요 처음으로 처음으로 친구야 찍었어? 카드 긁었어? 네 카드 긁었어? 카드 긁었어? 네 카드 긁었어? 네 카드 긁었어? 카드 긁었어? 카드 긁었어? 이거 카드 긁었어? 친구야 여기 봐봐 뒤돌아봐 아니 그쪽 말고 반대 반대 야 나 쫋없어 맘만간대 야 잡으러 침 나가 어 여기 입구 아니 그쪽 말고 여기 핑크색 입구 있지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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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어디로 줬어요 여기로 줬죠 하들 아니 우릴 도와줘 하들 진짜 없어요 하들 뭘 없어 여기 헬리포트에다 놀았구만 고마워 친구야 놀고 싶은 거 다 놀았어 네네 빨리 말해요 전화하는 거 다 들었어 왜 말해요 긁었어 긁었어요 하는 거 다 들었어요 애들 안보이지 이 근처에 있을 거에요 다치하우스? 모르겠어요 일로와 사진 찍으면 안되죠 사실을 말해줘야 해 이 분홍색 계단 타고 올라갔어 오케이 예쁘게 예쁘게 말해줘 봐봐 뭐하고 있나 봐봐 사진 찍어줘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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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올라올 생각은 안 해? 올라올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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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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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좀 더 시작 띤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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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띤나 띤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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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띤나 시X이 또 왜 이렇게 살려고, 정답도 버젼서? 야, 원수야 여기다 유치겠어, 유치 유치겠어 하하하하 하하하하